13. 바람 속을 스치는 얼굴 여름 밤은 길고 길었다. 날 어떻게 맞는다는 거예요? 우선 충분히 쉬면서 몸을 회복시켜. 회복되고 난 뒤에는요. 누구 말도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잠들 수 없는 여름밤은 길고도 길었다. 아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시트를 바꾸고 여름 이불 베개 껍질까지 바꿨는데도 들쩍지근하고 비릿한 그 냄새는 여전했다. 기저귀 상자, 우유병들, 먹던 중인 우유, 보온병, 베이비 파우더 등등 아이에게 소속되는 모든 것들을 커다란 플라스틱 바구니에 정리해 놓고 바구니는 다시 방석 다섯 개를 사면서 방석 싸개로 묻어왔던 커다란 보자기로 싸서 붙박이장 구석에 치웠다. 도연은 10분쯤 머물다 갔고 그 10분쯤 되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눈 건 대화보다 침묵이 많았다. 희진이도 갔어요. 화가 몹시 났어요. 나한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대요. 걘 내가 아일 줘버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없어. 희진씨가 널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매달리지 마, 앞으론. 실망하게 했어요. 친구는 걔 하나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안 되는 일 따위 이제부턴 하지 마. 그런 건 고쳐야 해. 도연이 돌아간 후 영은은 땡볕에 내놓아진 해삼처럼 늘어져 누워 몇 시간을 보냈다. 가난했지만 서러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어린 시절이 아득하게 먼 과거로 느껴졌다. 사람들이 바로 엊그제 같다고들 표현하는 십수년 혹은 2, 30년 전의 일들이 거꾸로 그녀에게는 멀고 멀게 생각되었다. 100년, 2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싶었다. 그보다 더 멀게, 어쩌면 지금 생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다른 생에서 경험했던 과거처럼 생각되었다. 현재가 행복한 사람의 불행한 과거는 엊그제 같고, 현재가 불행한 사람의 행복했던 과거는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 정회장 집으로 처음 들어가던 날, 그 엄청나게 넓은 정원과 건물 크기와 방들의 넓이와 그런 것들에 압도되었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것은 그다지 멀게 생각되지 않았다. 화렵수보다 상록수가 훨씬 더 많은 회장댁 정원은 겨울 한가운데 있는 계절치고는 별로 상막하지 않았었다. 상막했던 것은 계절도 정회장의 정원도 아니고 한 해의 부모를 차례로 잃고 낯선 집으로 살러 들어가는 열여섯 영은의 가슴이었다. 고아가 되려면 보다 어린 나이가 좋았다. 고아가 되려면 부모 얼굴조차 모르는 채 어느 날 도련히 자신이 고아이며 다른 아이들과는 틀리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편이 좋았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가 좋았다. 영은은 어중되게 된 고아였다. 열여섯 나이부터 누구의 보호도 없이 외톨이로 세상과 대면하는 것보다는 정회장의 집 담장 안으로 불려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기적같은 행운였음에도 영은은 일식집에서 초밥을 주물러 내던 아버지와 병약했던 어머니가 그리워 틈틈이 뺨을 적셨었다. 소탈하다고는 할 수 없는 도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였나. 회장 부인의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였나. 첫 번째 약혼과 약혼자 그리고 파혼. 다시 맞선 약혼 결혼 임신 가출 출산. 아름다운 기억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두고두고 반추하며 즐길 수 있는 부부는 부모의 타개 이후는 단 한 대목도 없다. 단 한 대목도 남겨두고 싶은 곳이 없었다. 하루 여섯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여준 희진의 강요에 어느새 길이 들었는지 허전한 공복감이 두어 차례 지나갔었다. 허전한 공복감이 격렬한 배고픔으로 항의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영은은 몸을 추슬러 일어나 미역국을 데워 밥 한 그릇을 말아 미련한 바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 미역국은 희진에게 얻어 먹을 때보다 형편없는 맛이었고 중성세제를 듬뿍 묻힌 스펀지로 국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국에 참기름 치는 걸 잊었다는 생각이 났다. 얼굴은 점점 더 부어오르고 있는 느낌이었고 관절 마디가 욱신욱신 쑤셔왔다. 낮에 감으려다만 머리에서는 계속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저녁시간에 짧게 보내주는 아파트의 더운 물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남겨놓고 간 흔적 쫓아내기를 했었다. 소파에 천장을 보고 누워 천장 등 먼지도 닦아야겠구나 생각하는데 현관 차인벨이 울었었다. 회장 부인이 들어서면서 애길 데려갔다면서? 라고 말했다. 네, 영은은 짤막하게 대답하고 어디서 누구로부터 알았느냐는 묻지 않았다. 도연이 먼저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면 시집 쪽일 테니까. 너의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구나. 부인이 의자 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그 말소리가 어쩐지 좀 딱딱하게 느껴졌다. 와서 좀 앉아라. 네,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도연이가 드나드니? 영은은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드나든다는 청격의 말에 영은은 저항감이 생겼다. 도연이가 오니?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드나든다는 시어머니라는 노파의 표현으로는 적합하나 회장 부인에게는 품격 없는 말이었다. 오늘도 왔었다면서? 회장 부인이 다시 물었다. 네, 오늘 다녀갔어요. 그런데 드나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믿어도 되니? 네, 오늘은 왜 왔었니? 왜 왔었냐고 묻고 있다. 부인의 말소리가 좀 더 엄해졌다. 아이 보내라고. 아이 보내라고. 영은은 간신히 대답했다. 그게 그 애하고 무슨 상관이냐? 부인은 영은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골라서 던졌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도연이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짓이 답답해서겠죠, 사모님. 그런 신경 쓰고 있을 만큼 한가한의 아니다. 그리고 네 걱정은 회장님하고 내가 해주고 있어. 영은은 입을 붙여버렸다. 부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영은에게 꺼내놓지 않으면서 부인은 말보다도 확실하게 영은을 도연의 주변에서 밀어냈다. 도연을 올라가지 못할 나무로 끊임없이 주입시켰었다. 개도 이제 결혼을 해야 하고 이번 가을엔 무슨 수가 있어도 장가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나친 걱정일는지는 모르지만 늙으면 걱정이 많아. 네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도연이가 드나든다는 소리 듣고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쫓아왔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하면서도 네가 사람이라면 말이다. 그러면서도 웬일인지 너라는 애는 개운하질 않아. 찜찜하다고. 아이까지 낳은 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 한번 네 심중을 들어보자. 이제부터 어떡할 셈이니. 사모님 전 아직 조리도 안 끝났어요. 이혼도 안 된 상태고. 바로 오늘 아이 데려갔어요. 도연이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니? 아니에요. 그럼. 전 키우기 싫다고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키우기로 했었지 결국. 네. 왜 마음이 변했냐 그 말이다.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그래요. 순간적인 결정이었어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아이를 믿기로 하려고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지. 어떤 면으로는 시어머니보다도 견딜 수 없는 신문이었다. 정말 데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 수가 없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넌 항상 안개 같아. 오늘은 그녀에게 비난받기 위해 있는 날이었다. 친구는 어디 갔니? 갔어요. 가다니. 아까 갔어요. 서울에 이제 그만 있고 싶다고요. 네가 보냈니? 아버지 소리가 터지려 했다. 아니에요. 붙잡았는데도 갔어요. 회장님 오시면 네 문제 의논하겠지만 우리 집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여름 밤은 길고 길었다. 밤 10시쯤 도연의 전화를 받았었다. 뭐하고 있니? 자려고요. 별일 없어? 그 집에서 아무 소리 없니? 없어요. 문단속 잘하고 자라. 네. 혼자 있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잠들 수 없는 여름밤은 길고도 길었다. 아침에 시작되는 아파트 소음에 영은은 눈을 떴다. 아파트 소음 말고도 무슨 소린가가 들리고 있었다.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얇은 메리아스 잠옷자락이 다리를 다 내놓고 배꼽까지 올라가 뭉쳐져 있었다. 방문을 열었다. 현관 벨이 쉬지 않고 우러대고 있었다. 벽시계를 보았다. 5시 반이었다. 누구세요? 대답 없이 벨만 계속 울었다. 누구세요? 영은은 소리쳤다. 벨이 멈췄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낯선 남자 음성이었다. 누구신데요? 경비실의 최씨입니다. 문을 열었다. 호덕지근한 여름이긴 했으나 그래도 새벽 공기는 선뜻했다. 찬바람이 쐬 밀려들어왔다. 무슨 일이시죠? 최씨라는 경비원은 대답 대신 두어 발짝 옆으로 비껴섰고 대신 아이를 아는 남편이 경비원 섰던 자리로 들어섰다. 영은은 재빠르게 현관문을 닫으려 했으나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문이었고 영은이 손잡이를 당기려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남편이 문짝 안으로 들어선 것이 먼저였다. 안 돼요. 나가요. 하는 영은의 왼쪽 허벅지가 세차게 걷어채었다. 영은은 자신도 모르게 현관 턱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니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려는 경비원 가슴을 한 손으로 벌컥 떠밀어내며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 들어오지 마. 공포가 헤일처럼 덮쳤다. 영은은 악을 썼다. 경찰. 경찰 불러줘요. 아저씨. 남편이 안고 있던 아이를 현관 입구 마룻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영은의 머리를 거머쥐어 일으켜 세웠다. 경찰을. 눈에서 번개가 번쩍 빛났다. 그것으로 시작된 매는 소나기처럼 퍼부어졌다. 노련한 권투선수가 샌드백을 두들기듯 남편은 그녀가 악소리를 낼 틈도 주지 않고 마구 두들겨 팼었다. 경비원은 부부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퇴장한 것 같았다. 머리가 푹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가 그녀는 쓰러졌다. 가물가물했다. 시커먼 물체가 눈앞으로 지나갔다 지나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은 정지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녀의 멈췄던 의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가슴 부분의 감각을 느끼면서였다. 몽롱하고 멍한 상태에서 영은은 자신의 가슴 한쪽 젖꼭지가 뜨겁게 잡아당겨지고 있는 걸 느꼈다. 눈을 떴다. 초점이 안 맞아 시야가 뿌옇게 흔들렸다. 눈을 깜빡였다. 한꺼번에 천장과 천장 등이 선명하게 눈앞으로 뛰어들어왔다. 동시에 감각이 보다 생생해졌다. 왼쪽 젖꼭지가 누군가의 입에 세차게 빨려지고 있었다. 오른쪽 유방도 움켜쥐어져 있었다. 꿈인가 했다. 고개를 들면서 눈앞에 있는 검은 머리통을 두 손으로 죽어라 밀어붙였다. 머리통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머리칼을 열 손가락으로 비틀어주고 힘껏 잡아당겼다. 머리통이 떨어져 나가며 남편의 얼굴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영은은 두 팔굽으로 지탱하고 상체를 일으켰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되어 있었다. 침대 위였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백치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울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영은은 다시 한 번 이건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남편이 영은의 발칙계로 떨어져 나가면서 외면한 채 시트로 그녀를 덮어주었다. 광풍은 지나간 것 같았다. 영은은 팔굽에 힘을 빼고 털썩 도로 누웠다. 누워졌다고 말하는 게 옳았다. 기이하게 머리는 맑았다. 입술에 뭔가 거북한 것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혀를 내밀어 보았다. 입이 세 배는 크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것 같았다. 기막혀 할 기력조차 없었다. 영리하자. 달래 보내는 수밖에 없어. 매마저 죽는 것보다야 낫지. 남편 쪽에서 킥킥 흐느껴 우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말이에요. 저쪽 방에... 남편의 말소리는 예니곱 살짜리 아이처럼 들렸다. 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키워? 할머니가 키우면 돼요. 유머를 갖다 놔도 되고요. 날 왜 때려요? 나도 몰라. 당신 어머니가 시켰어요? 얘기를 해봐요. 당신 정말... 나하고 살기 싫어? 싫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신도 싫어요. 그럼... 그럼 우리 어디로 도망갈래? 도망가서... 내가 도망간다면 당신 같이 따라가 줄래? 남편은 헤어지고 난 뒤에 더 유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도망을 왜 가요? 당신하고 살고 싶으니까... 당신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위자료 얼마나 주면 되겠어요? 나도 몰라. 그것보다도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산다든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 당신도 알 거예요. 아이는 낳으라고 해서 낳았어요. 당신 내가 키울 수가 없다면 내가 키워요. 당신 어머니하고 가서 의논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아파트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갖고 가고 이혼 수속해 주면 준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난 당신하고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 영은은 눈을 감았다. 말할 수 없이 피로했다. 어머니도 많이 달라졌어. 집으로 도로 들어와. 당신이 들어와만 준다면 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실 거라고. 나도 전같이 그러지 않을 테니까 당신 나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더 믿어보라고. 좋아요. 며칠 생각해 봐요. 내가 사내자식으로 맹세해. 알았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는 따지지 말자고 피차. 알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재결합하잔 말이야. 알았어요. 당신도 내가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맞아요. 회사 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해요. 미안해. 때려서. 잘못했어. 남편은 잘못했다 미안하다를 스무 번은 되풀이하면서 희진이 있던 방에서 아이를 안하다 영은의 옆에 누워주고 사라졌다. 아이놈은 덮어넣고 잠만 자고 있었다. 어제 데려간 대로 그대로 되돌아왔다. 기저귀를 갈아채우려 아랫도리를 해치다가 영은은 맙소사 소리가 튀어나왔다. 몇 십 미터만 나가면 슈퍼마켓이 있는 동네에서 기저귀 사는 돈도 아까웠는지 희한한 기저귀를 채워놓고 있었다. 그것은 영은이 시집가 바꾸려 뜯어냈던 낡은 포플린 부엌 커튼이었다. 두 번쯤 오줌을 싸놓은 것 같았다. 그녀는 안 아픈 데 없이 아픈 몸을 간신히 움직여 붓박이장 속에 치웠던 바구니를 다시 꺼내 우선 기저귀를 갈았다. 우유를 타 젖병을 비우게 하고 아이 보따리를 먼저 쌓아놓은 뒤에 자신의 짐도 최소한으로 꾸렸다.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영은은 서둘렀다. 이대로 있다가는 매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 번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희진이조차 없이 혼자 있는 아파트에서 들이닥치면서 두들겨 패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도망치는 길밖에는 없다. 우선 미친 모자에게서 도망쳐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자신이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것으로 회장 부인도 득을 볼 것이다. 자신의 것은 대강 갈아입을 두세 벌의 여름옷과 속옷만으로 하고 아이의 것으로 가방을 채웠다. 머리를 따으려고 거울 앞에 서다가 영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윗 입술이 한 주먹이나 되게 부풀어올라 아랫 입술을 반이나 덮어내리고 있고 왼쪽 이마가 강판에라도 긁힌 것처럼 열게 피가 베어나다 굳어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붓기가 있어 딴 얼굴처럼 보이는 얼굴에 주먹만해진 입과 이마의 상처가 도저히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거울에 제 얼굴에 대고 영은은 희쭉 웃어보였다. 이러다가 사람이 도는구나. 미칠 것 같았다. 전신이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니야. 도망 안쳐. 영은은 거울에 대고 악을 썼다. 죽여버릴 거야. 전부 다. 14. 두 남자 영은은 거울에 등을 돌려댔다. 아니야. 미칠 순 없어. 미치면 그것들을 죽일 수가 없어. 침착해야 해.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해. 어떻게 그 인간들을 죽여 없애지? 어떻게 죽여버리지? 거울에 등을 돌려댄 채 브러쉬로 머리를 긁어내리는 영은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상상들이 난무했다. 상상 속에서 영은은 시어머니라는 노파와 남편이라는 남자의 심장에 수없이 칼을 꽂았다. 브러쉬에 머리칼이 뭉텅뭉텅 딸려나왔다. 모자에게 청산가리도 먹였다. 한밤중 모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도 질렀다.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상상했다. 자신은 똑 떨어지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 모자를 꼭 죽여 없애 치우고 싶어서 죽였습니다. 죽이는 데 성공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현관 벨이 울었다. 중간까지 따 내려져 오던 머리줄기를 누군가가 천장으로 끌어잡아 올리는 것 같았다. 영은은 따뜻 머리를 놓고 거실로 가서 현관 벨이 다시 울기를 기다렸다. 차인벨이 다시 울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뛰었다. 그리고 싱크대를 열어 부엌 칼을 꺼내 곧장 현관문으로 칼끝을 향하게 들고 움직여 나가 섰다. 벨이 다시 울었다. 누구세요? 나야. 도연의 소리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했고 전혀 낯선 소리 같기도 했다. 누구세요? 나라니까 문 열어. 내가 누구예요? 이름을 밝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코미디 같다고 생각했다. 왜 이래 나라니까. 잠이 아직 안겠어? 도연이 틀림없었다. 그 낮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말소리. 그는 현관문 밖에서 어처구니 없어 하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잠긴 문을 열고 영은은 조금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테니스복 차림에 그가 들어서면서 너무 일렀나? 했다. 커튼은 닫혀진 채로였고 아파트 현관은 대체로 거의 어두컴컴하다. 잘 잤어? 마루 위로 올라서면서 그녀 쪽으로 손을 내밀다가 도연이 멈칫했다. 이게 뭐야? 도둑 들었었니? 영은은 대꾸 없이 부엌 칼의 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돌아서 주방으로 갔다. 도둑 들었었냐고? 영은은 역시 아무 대답도 없이 칼을 식탁 위에 소리 내어 놓고 다시 거실로 나와 커튼 한쪽을 밀어젖혔다. 커튼에 막혀있던 빛이 얼싸 좋다 한꺼번에 쳐들어왔다. 이리 와서 날 좀 보세요. 합당치 않은 원망이었다. 자신의 처지가 도연의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도연을 향해 원망스러웠다. 도연의 얼굴이 놀라움과 긴장으로 경직되었다. 다가와 마주섰다. 영은은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어요. 누구야? 누가 널 이렇게 만들어놨어? 애 아버지가요. 언제? 두 시간? 아니 세 시간쯤 전에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너 날 불러야잖아 이 자식아. 그러면서 도연이 영은의 턱을 들어올렸다. 이게 무슨 꼴이야? 왜 맞아? 경비실로 가는 인터폰은 왜 못 쓰고 이 꼴이 돼? 영은은 대답 대신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도연이 그녀를 안았다. 그의 옷에서 산뜻한 향내가 났다. 영은이 얼굴을 들어올려 오른손을 도연의 뒤통수로 돌리면서 발꿈치를 들었다. 도연의 입술이 영은의 입을 목표로 다가왔다. 아니, 아니에요. 영은은 고개를 틀어 도연의 왼뺨에 자신의 왼뺨을 붙였다. 눈알이 빠질 것처럼 뜨겁게 아파왔다. 날 좀 어떻게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난 미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죽여 없애거나 그 외엔 길이 없어요. 날 좀 어디로 숨겨줘요? 회장님도 사모님도 누구도 모르게 어디 좀 숨겨줘요? 그래, 알았어. 5시에 올 테니까 누구한테도 문 열어주지 말고 있어. 5시 안에 일 전부 끝내고 올 테니까. 알았지? 5시 40분에 도연이 왔다. 남편은 11시, 2시, 4시 마치 정각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추는 것처럼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왔다. 미안해.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생각 좀 잘해. 난 헤어질 수 없어. 이것이 전화 내용의 전부였다. 영은은 고분고분 받아주었다. 네, 괜찮아요. 이해해요. 가능한 한 도로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할게요. 옷 입어. 갈 데가 있어. 들어서면서 그는 현관에 선 채 말했다. 그런데 애기가 있어요. 도연의 눈이 날카롭게 그녀를 응시했다. 아까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데리고 왔었어요. 변명처럼 더듬는 그녀를 도연이 잘랐다. 좋아. 데리고 나와. 짐은요? 나중에 아이만 안고 나와. 아이를 아는 영은을 뒷자리에 오르게 하고 도연은 운전석 옆자리에 탔다. 아파트를 벗어나면서 그가 자동차 시트 포켓 속에 자신의 선글라스가 있으니 그걸 꺼냈으라는 말을 했다. 선글라스보다는 마스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시키는 대로 안경을 썼다. 차는 마포에 있는 G호텔 현관에 대어졌다. 도연이 자동차 문을 열었다. 영은은 아이를 안은 채 내려섰다. 도연이 아이 짐가방을 들었다. 숨을 곳을 못 정해 임시로 호텔이 피난처가 되는가 보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문을 열었다. 도연이 먼저 내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영은이 내렸다. 기다란 복도 맨 끝방 앞에 서서 도연이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문이 열리고 엄청난 키에 엄청난 몸통을 한 잘생긴 씨름선수를 닮은 청년이 문을 열고 굽실했다. 데려왔나? 도연의 말소리가 작고 딱딱했다. 네! 청년은 방문을 크게 열고 서서 대답했다. 들어와! 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영은은 푹신한 카펫 바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부터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몸이 흔들흔들하는 것 같기도 했고 머릿속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들어오라니까! 도연이 영은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 엄청난 체격의 청년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영은은 방 안으로 발을 옮겨놓았다. 열평 가까이 되는 베드룸이 아니라 응접실로 꾸며져 있는 방이었다. 옅은 소털색 카펫에 검은 오렌지 개통 가죽 의자들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맨 구석 한편에 고개를 푹 꺾은 남편이 처박히듯 조그맣고 왜소하게 앉아있었다. 영은이 뒤를 돌아보았다. 도연이 눈을 맞추고 차게 그녀를 되쑤아 보았고 체격 큰 청년은 방문 도어의 보조사슬키를 잠그고 있었다. 저쪽으로 가서 앉아. 그녀한테 익숙한 도연의 말소리 표정이 아니었다. 어서. 시키는 대로 해. 어서. 영은은 남편과 대각선이 그어지는 위치에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앉으면서 보니까 남편의 여름 양복이 여기저기 거뭇거뭇 얼룩져 있었다. 머리도 방금 감고 나온 것처럼 젖어서 가끔 목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젖어있었고 넥타이는 뱀 껍질처럼 후줄근하게 꼬여 뒤틀려 있었다. 도연이 영은이 편 의자 끝에 다리를 포개 얹으며 앉고 청년은 위협하듯이 남편의 등 뒤에 붙어섰다. 청년이 자신의 등쪽으로 움직이는 기척이 있자 남편은 겁먹은 몸짓으로 뒤를 반쯤 돌아보다가 말았다. 고개 틀어서. 여자를 봐. 도연이 낫고 싸늘하게 말했다. 남편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다. 순간 청년의 솥뚜껑 같은 두 손바닥이 남편의 양쪽 귀를 덮치듯 하면서 잡아올려 얼굴이 영은을 향하도록 비틀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이라고 했다. 조용한 친절하고 정중하기조차 한 말소리였다. 왁살스럽고 무자비한 손놀림과 너무나 상반되는 그 나직한 말소리에 영은은 소름이 쫙 끼쳤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도연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눈을 올려보게 해. 눈을 올리라고요 선생님. 남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청년이 남편의 머리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는 것 같았다. 난 이러는 거 싫어요 오빠. 영은이 작게 소리쳤다. 걱정 마. 죽이지는 않아. 도연이 영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내뱉었다. 좀 혼내주라고 했어. 다시 한 번만 널 찾아가 손찌검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마라. 영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남편이 들으라는 소리였다. 오빠가 뒷골목 남자 같은 거 싫어요. 죽여버리고 말겠다던 증오와 도연이 하고 있는 짓에 대한 반발의 모순에 대해서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청년이 하고 있는 몸짓 말투로 보아 남편은 목욕탕 속에 거꾸로 처박혔다 끄집어내어진 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젖어있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욕조 물속에 강제로 쑤셔박아 사람을 익사시키는 장면 따위를 영화에서 그녀도 꽤 보았다. 불가항력의 폭력에 목욕탕에 처박혀 허위적거리는 남편의 참혹한 꼴이 떠올랐다. 조금도 통쾌하지가 않았다. 놔줘. 청년이 남편의 머리통에서 손을 떼어내갔다. 고발을 해야겠거든 해. 상관없어. 그 대신 당신네들 모자 목적인 돈은 포기해. 양쪽 무릎 위에 하나씩 무릎 관절을 움켜지듯 하고 있는 남편의 두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떨고 있는 것은 팔뿐이 아니었다. 집에 가서 당신 모친과 의논해. 얼마면 더 이상 말썽 없이 이 여자한테서 손 뗄 것인가. 그렇다고 덮어놓고 많이 부를 생각은 하지마. 봉 잡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의논이 제대로 되거든. 나한테 연락해. 영은인 아이 제 아버지한테 줘. 영은이 도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라는 대로 해. 냉랭하기 그지없는 명령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바늘 끝 하나만 한 거역도 용납하지 않을 싸늘함이었다. 영은은 안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영은의 가슴 쪽으로 얼굴을 조금 돌려놓고 천하태평으로 잠자고 있었다. 비단실보다도 가느다란 숨 많은 까만 머리칼을 모자처럼 쓰고 붓으로 그린 것 같은 초생딸 눈썹 밑에 아무 고통도 고뇌도 없이 순하게 감겨있는 눈. 새끼손가락 반토막보다도 작은 것 같은 코. 엄지손톱만한 입. 제 냄새를 남기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외치고 할머니라는 노파에 안겨갔다가 숨을 네 시간도 못 채우고 도로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안겨 부엌 커튼감이었던 기저귀를 차고 돌아온 작고 연한 생명. 얜 내가 키워요. 자신도 모르게 영은은 중얼거렸다. 도연의 고개가 돌려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는 내가 키워요. 이혼만 해주면 돼요. 천치같이 굴지 마. 천치니까 천치로 굴 수밖에 없어요. 도연이 불끈 일어섰다. 그 친구 일으켜 세워. 청년은 명령만 내려주십소였다.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남편의 양복 뒷목을 잡아 올렸다. 도연이 영은의 가슴에서 아이를 빼어냈다. 아니 오빠 아이는 그냥 둬요. 저 친구한테 애 짐가방 들려. 왁살스런 청년의 손이 남편을 의자 밖으로 끌어냈다. 남편은 끌려나가면서 의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질 듯했다. 왜 이래 이 선생 형편없는 쫄따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 비위상하게 하면 해로워. 어? 느글누글한 청년의 말소리를 피해서 영은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으나 귀를 틀어막는 것보다는 아이를 돌려받는 것이 급했다. 이러지 말아요. 애기는 날 줘요. 저 사람들 애 못 키워요. 이러지 마세요. 네? 애긴 제가 키울게요. 오빠 주세요. 애기 주세요. 저리 물러나 있지 못해? 엄청나게 큰 고함이었다. 얼이 빠져나가버릴 만큼 유리가 터질 만큼 대단한 소리였다. 영은의 두 손이 공중에 띄워진 채 굳었다. 마치 스톱모션에 걸린 화면 속의 인물처럼. 이 애, 자네가 아나 데리고 나가 텍스테어 보내. 되돌아올 건 없어. 청년이 아이를 받아 안고 진가방을 들고 목을 바닥으로 꺾고 후줄근히 서 있는 남편의 등을 벌컥 밀었다. 벌컥 밀려서 꼬꾸라질 듯 하는 것으로 발을 떼기 시작한 남편이 앞서고 아이를 아는 청년이 남편 뒤를 바싹 따라붙어 방을 나갔다. 도연이 천천히 담배를 피워물면서 영은의 앞으로 다가와 마주섰다. 담배 연기가 영은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내뿜어졌다. 난 어디 숨겨만 달라고 했어요. 이런 방법의 해결 난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만화책 같은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힘센 사람 사서 호텔방에 끌어다 위협하고 겁지고. 저 자식 아예 부셔뜨려 가루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 그래도 점잖게 대접해 준 거야. 오빠 같지가 않아요. 딴 사람 같아요. 나야. 딴 사람 아니야. 돈은 왜 줘요. 아파트 그거 넘겨주는 걸로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 뜯길 이유가 없어요. 돈 좀 뜯기는 건 상관없어. 네 해방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이는? 잊어버려. 그 집 자식이야.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짐승도 지 새끼는 알아봐. 쓸데없는 연민 버려. 걔가 기저귀로 뭘 차고 왔는지 알아요? 부엌에 달았던 헌 커튼 찢어서 채웠더라고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짐승도 지 새끼는 알아본다면서요. 난 엄마예요. 사람이라고요. 그럼 대체 어쩌자는 거야, 너는? 빗발선 도연의 눈이 우라로 튀어나올 것 같이 험악해졌다. 애는 잊어버려야 해. 애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없었던 걸로 생각하라고 했지, 내가. 이러기는 쉬운 줄 아니? 말썽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발. 알았어? 가만히 있으라고! 도연이 움켜진 양쪽 어깨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다. 차라리 부서져버렸으면… 영은은 이를 악물고 아프다는 소리를 참았다. 도연이 영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언참케 푹신한 카펫을 밟으며 복도를 거꾸로 되짚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난장히만 면한 대머리 일본인 남자와 잠깐 파트너인 것이 분명한 스물두셋의 아가씨가 간단한 일본말로 히히덕거렸다. 엘리베이터 거리 영은을 자꾸만 힐끗거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눈이 영은이 쪽으로 당겨지는 것 같았다. 관광객과 잠깐 파트너보다는 영은이 쪽이 구경거리, 호기심거리가 될 법하다. 말숙하게 근사한 남자와 매맞아 부어 터진 얼굴의 여자. 영은은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대고 기대서서 전혀 그녀의 호기심을 의식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몰골이 어떤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오히려 1인 관광객과 안았다 소리를 연발하는 풍만한 가슴의 아가씨를 구경했다. 현관을 함께 벗어난 관광객과 아가씨는 곧장 대기 중이던 콜택시에 올라 큰 거리로 묻혀 사라지고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있었던 듯 도연의 차가 이내 왼쪽에서 나타나 태워졌다. 도연이 뒷좌석에 문을 열고 영은이 올랐다. 차문을 열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렸던 기사가 어정쩡해 하는 동안 도연이 영은의 옆자리에 올라 들을 때마다 번번이 어딘가에 갇히는 느낌이 드는 소리를 내는 차문을 닫았다. 기사가 허둥지둥 운전석으로 들어와 앉았다. 운전석의 문이 닫히면서 영은은 두 번째 갇혔다. 집으로 도연의 입에서 나직이 내뱉어지는 소리에 영은이 얼굴을 돌렸다. 도연은 영은의 반응을 목살에 치우는 얼굴로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넥타이도 풀어내 구겨 양복 포켓에 쑤셔넣었다. 어디로요? 영은이 물었다. 집으로 나요? 그래 싫어요. 싫은 게 그렇게 많으면서 되어 있는 꼴은 그게 뭐야? 집으로 가는 거라면 아무데나 내려줘요. 갈 데 없으면 도로 아파트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집이 제일 안전해. 어제 사모님 오셨었어요. 오빠 나한테 드나드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아. 알면 다른 데로 가게 해줘요. 아니까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도연의 어머니는 출타 중이었다. 친모와 가정부 소녀가 영은의 꼴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라 했다. 올라와. 그녀는 다소곳이 도연을 따라 계단을 밟았다. 자신도 모르게 도연이 밟은 발자리를 눈여겨 발자국 맞추기를 하듯이 그렇게 올라갔다. 그녀가 썼던 방문을 열고 서서 도연이 말했다. 들어가. 난 공항에 나갔다 와야 해. 아버지가 오셔.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 꼼짝 말고 들어앉어 있어. 밖에서 열쇠 채우고 나가 나. 네, 겨울새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도랑물 같은 소녀입니다. 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귀한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